우선주입니다. 우선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시장 우려감이 있을 때 우선주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선주가 상승했을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은 이결권이 없다는 게 우선주의 가장 큰 장점, 단점이죠. 그런데 이결권이 없는 대신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위에서 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품절주면서 우선 배당 및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주로서의 강력한 모멘텀은 가능합니다. 하나우선주라든지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것이 화이트질러, 홀딩스 우선주, 두산, 이후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로직으로 봤을 때 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하방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셔라. 시장 자체가 절대 녹록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거 아니니까 조금 실적 지지로 분해를 매수하시면 순환배 트렌드는 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우려감에 따라서 우선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한화 우선주가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화이트질러 홀딩스 5도 22% 급등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은 우선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선주는 공약은 지향하는 게 좋은 걸까요? 워낙 잘 오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선주가 잘 오르는 것은 품절주,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량의 자금이 모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팔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소액 정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천만 원, 1억 이렇게 이상적으로 할 때는 우선주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주식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수 있는 위치를 찾고 물량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